잠자고 있는 쌤이 내가 툭 건드렸더니 툭툭툭툭 쌤이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가 툭 건드렸더니 자다가 눈을 뚝 끄고 웃기고 있습니다 쌤이야 따뜻따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쌤이야 낮잠자 엄마랑 놀아야지 아무리 말을 해도 낮잠에 푹 빠졌습니다 여보 낮잠 자는 거 너무 웃긴다 낮잠 자는 쌤이하고 찍을라 그랬더니 더덕이 줄 타고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더덕이 이제 줄 타고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더덕이 쑥쑥쑥쑥 50공 트레이에 더덕 싹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몇 개 만들거에요? 더덕이 줄 타고 쑥쑥 올라가고 요거는 50공 트레이에다가 이식하고 500개만 하고 오늘 하루 일 끝 하면 됩니다 틀리비나 찍어야죠 틀리비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예쁘죠 요게 보기보다 더 예쁘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클레마티스 싹도 엄청 많이 나가지고 와 클레마티스 싹을 옆에 쑥쑥쑥쑥쑥쑥쑥 이제 필려고 꽃봉오리를 빵 터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높이 올라갔습니다 무스카리 찍읍입니다 요거는 무스카리인데요 아 예쁘네요 송이송이송이송이 무스카리랍니다 영상 찍고 끝 무스카리